오늘 노래 안되네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아 오늘은 10번 1도 그 다음에 5도 3도 어? 어디서 많이 듣던건데? 여기서 또 3도를 하면 아 6도지 1도 5도 6도 3도 하면은 바로 캐논 진행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1도 5도 6도 4도 1도 6도 아 5도 6도 4도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아니면 어 6 1도 6도 4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눈치챘니 탑노트를 2로 갔어 아니면 3도로 아니면 3도로 아니면 솔로 가볼게 아니면 솔로 가볼게 아니면 C로도 갈 수 있어 심지어는 아니면 C로도 갈 수 있어 심지어는 근데 여기서 계속 유지하지 말고 왔다갔다 하는거지 이렇게 해갈 수도 있고 외모영예가 시끄러워 외모영예의 시끄러워 외모영예 외모영 맛있에게 아 이게 쥐가 써 있어도 이 SUS4 멜로디를 안 부딪힌다면 SUS4 해도 돼 대신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 불안해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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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불안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줄게 불안 너희들은 탑노트만 봐 불안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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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좀 솔직히 솔직히 어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는 좀 어 인터벌이 너무 크지 왼손과 오른손이 그래서 스트링은 클로즈 보이싱 가까운 애들을 쓰면 너희들이 좋아져 그래서 아니면 일레븐 아니면 뭐 일오일 일오일 오케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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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이야